내가 누구라고? 내가 양평이요. 이 박자에 박수치시라는 분들은 대목받으신 것이고 박수 안치고 째려보는 것들은 저것들 힘을 하나 하던지 한도 많고 분들도 많잖아 소름도 많고 여러분도 많은 소름도 나는 정체 없이 떠돌다가 국방축제에 우리 엄마들이 불러서 이렇게 왔어요. 우리 언니들 건강하셔요. 에헤이 다같이 박수 시작 박수 한 번 쳐라 박수 어우 씨바 새끼 박수 치는게 너도 빼주라 참고라 평을 박수 안쳐도 돼 참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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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 compl 안녕 참고라 정말 대단계 즉 깨닫힌 풍박섭이 뿌예없이 사랑하는 나는 양풍이여 이 시각은 삿갈 앞뒤이 이 시각은 삿갈 앞뒤이 교무악을 볼 때보고 박대보신 때 박대보신 분이었던 꿈꿀진데 굽치고 장굽치고 떼리다니고 지겹치 박대보신 박대보신 부르면서 무술하는 나는 박살이예요 복숭이다 복숭이다 그 악수 부예없이 사랑하는 나는 박대요 우예없이 사랑하는 나는 박살이예요 아직 안 끝났어 세월이 세월은 푸름나듯 흘러가는데 우리 엄무이 나를 남치고 박떨어진 우리 엄무이 찢어진 모자쓰고 박석이 문관장에 무리엄이 눈물진데 복숭고 박수치고 고맙습니다 내게 안겨 지면서 박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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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풍악소리 위양시 사랑하는 나는 광대요